장사가 적성에 맞으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창업이든 취업이든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경제활동을 두루 경험하고 나면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하게 될 수 있다. 창업은 취업이 힘들어서 또는은 퇴고 할 일이 없는데 소액거리로 시작해서는 적응하기 힘들 수 있다. 실패했을 때 돌아오는 피해가 취업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창업은 더 신중해야 한다. 소규모 소자본 1인 창업으로 차별화된 아이템과 오너리스크 갑질 없는 업력이 오래된 본사 선택이 중요하다. 특히 단순하게 전국 매장 수가 많은 이유나 직영점 매출만 높은 이유로 브랜드를 선택하게 되면 업종이 상승기라면 부담 없지만 매장 수가 줄어드는 쇠퇴기라면 막차를 타는 상황이고 직영점 매출 높은 이유는 상권과 아이템 맞겠지만 타지역에도 적용될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검증과 정의 필수다. 두부라는 차별화된 아이템과 두부기계 자체 제작이라는 경쟁력 국내상품과 천연간소만 사용하는 장점들로 지속적인 가맹점 확대로 이어지는 두만사는 가정주부 퇴사를 앞둔 여성 창업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남성 1인 창업으로 화제다. 힘들고 고단한 노동보다 스위치 조작으로 쉽게 건강한 두부 콩물 순두부 등을 만들어 워라배를 꿈꾸는 창업자들의 위시리스트 창업 목록에 들 정도이다. 창업에 관련 자세한 상담 및 시식은 브랜드 홈페이지 www.dobuda.com 또는 대표전화 1668-1838를 통해 가능하다.